2018년 4월 29일 주일 감사 하나님 아까 안줄곧 예배시간을 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. 회에게 하나님 오늘 아침에 예배시간을 왼쪽 팔 긁어서 죄송해요. 2017년 2월 20일 수요일 감사 하나님 오늘 어린이집에서 제가 옛날부터 무지개 센틀하는 거 좋아해서 오늘 무지개 센틀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. 회에게 하나님 오늘 어린이집에서 드보라 언니하고 놀았는데 드보라 언니가 자리 좋겠다고 언니나 잘해 이렇게 나쁜 말로 말해서 죄송해요.